아니 치킨 그래서 언제 오냐구요? 언제 시키셨는데요? 좀 됐는데?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? 80분 걸린다고 하긴 했거든 그럼 80분 뒤에 오겠죠? 80분? 네 80분이 지났는데 치킨 80분 꽉 채워서 오는 건 본 적이 없는데? 아니 근데 이 시간 오늘 뭐 해요?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데리러 왔어 러스트 러스트 러스트룸에서 다 치킨 먹나 보다 대규모 아빠인데? 월클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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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어 밖에 사람 왔다 춘향님인데 저거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? 딴 분인데요? 춘향님에도 있었는데 방금? 어 가져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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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뭘 가져가야 총알을 주지 멍청아 뭐 안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저거 리타님 목소린다 어 그렇구나 3만원 방에 뭐 드셨어요? 어 친형님 안찍? 사나 형님 뭐 먹으러 왔어요? 왜 저래? 어 지금 마른 척은 그냥 조회되나? 가정하세요 아니요 두 마리 정도는 드릴게요 저 나중에 한번 살려주세요 대신 눈 감아 드니까 오탄? 안녕 안녕 오탄 내가 좀 줄게 템템 버린 어디 갔어? 근데 템이 어디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이겐 먹고 있어 님들 님들 8배 가져왔어요? 8배? 누가 가져왔을걸? 아마? 난 아니야 난 아닌데 일단 8배는 아무도 안 우리 셋은 아니야 내가 본거에서 없었는데 뿅이님 시체랑 아까 진우 시체인가? 차빈님한테 물어봐 진우 다시 안고 남겼어 미안한데 8배 혹시 회수 못했니? 아니야 그거 진우 시체 뒤진 사람이 알고 있을걸? 내 시체에 있던건데 내 시체에 없었어 딴 사람이 먹었어 그러면 아마 진우 시체일거야 그럼 차빈님인데 난 진우님 시체 안고 남겼는데 어 차빈님이 가져갔을걸? 위에 디코에서도 서로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없어졌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걸 아니야 내 실수야 맞아 내가 템템 버린한테 맡긴 내 실수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아니 혼자 다 잘생긴 해서 다 했어 먹어 먹어 일단 먹어 김밥 치킨 먹어 응 먹으라 나 다 먹는데 그래 그래 괜찮아 먹어 먹어 아무도 뭐라 안했어 먹어 뭐라 했잖아 조용히 해 먹어 내가 전부인 밴의 배율이 있는거 같은건 기분 탓일까? 어 나 팔벤 나한테 이 거다 아 초하에 왔느냐 나한테 있어 내가 먹고 왔어 나 있었네 여기 여기 나는 바보야 어 몰랐어 이게 패배구나 여기 여기 쌩뻔님 보고 있는 상자에 넣었어 홀로 남네 여기 안 돼요 네 이거 왜 저래 뭐지 아 나한테 아 안전소총 그러면 금속 조각 필요한 거야 1800개 우리 왜 이렇게 말 많아 그니까 우리 집으로 온 사람들 다 잡아 잡으면 안되서 맘 편하게 아님 강린내 공이야 음 상관없어 에 뭐 화면 떠온다 사람도 많다 집 앞에 아니 우리 집 무슨 시시야 말 광장 이냐고 말 좀 어떻게 봐 아 사람들 몰려오잖아 그래서 말 또 훔쳐간다 여가 말 좀 아 흠 저희가 훔쳐간 거 아닌데 저희는 훔쳐간 거 아니에요 김진우가 훔쳐갔어 아 사장님 훔쳐 아 죄송합니다 그 정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에 마이도둘이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알았는데 손님 머리로 고객님이 찍으면 어떡해요? 내가 나나양하고 타로를 봤거든? 아 진짜? 아 맞다 어제 타로 봤지 나나양이 나를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대 뭐하기 쉬운 사람? 이용하기 쉬운 사람? 이용하기 쉬운 사람? 응 어따 써? 그니까 어따 쓰래? 나 갈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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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눈앞에 헬리콥터가 나나간다 혹 사람이다 죽이자 열 열 열 열 목자 죽여서 근데 오키나 저 하늘에 있는데? 오키나 봐? 나와 믿어 암 사람 한명도 아니 친한 척하고 말간 다음에 죽일까? 어? 그럴까? 어 친해지자고 막 그런 다음에 안녕하세요 유튜브 각 뽑는 척 가자 유튜브 각 뽑는 척 아 하늘장님이시구나 나나양 제가 사람 있어 살려줘 님 왼쪽 조심하세요 저 가징계 말밖에 안 떠요 나나양 저기 뒤에 봐봐 왼쪽 아 나나양님 안녕하세요 이거 싸우면 질 거 같아 그치? 어 도망쳐 야 가징계 호박하고 말 밖에 없는데 아 가단계 조심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친해지자고 온 거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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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남자들 두 명 기다리고 있다 야 가자 빨리 하하하하 보디가 됐어 보디가 됐어 보디가 됐어 보디가 됐어 보디가 됐어 보디가 됐어 좀 빠르시는데 날씨 누리신가 도망치는 건가 도망치는 건가 아이 도망치신 것 같은데 어 여기 안 되는데 너 활 있어? 예 지금 활인해 사람한테 활인해 사람 먼저 싸 진짜 써 여기서 저기 저 유튜브 거 뽑는 거 같은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갚아 안녕하세요 유라하는 차민족님이야 아 저는 스크랩 캐로 나온 거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스크랩이요? 다른 거 뭐 필요하신 건가요? 저는 없어요 저는 이게 스크랩용이에요 이거 스크랩용 칼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고아원 징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좋은 분들인데 생각보다 아니 좀 아 아 잠깐만 저 일단 차민족님까지 누가 쏜다 여기 이 사람들 우리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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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썼어 썼어 뒤에 뒤에 말 어 내 말에 화살 박혔어 불쌍해 복수 가능? 복수 가능? 뒤에 또 손에 우리 양각인데 어떻게 할까 그냥 집에 갈까 너무 위험하다 저기요 저기요 저희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치킨쿤 치킨쿤님 저어 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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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고 돌아올 거예요 나 죽었어 나나이 형 슬프 데리고 옵니다 아 아 죄송해요 뿅이 죽였어 뿅이 죽였어 뿅이님 죽였어 뿅이님 죽였어 뿅이님 죽였어 뿅이님 죽였어 뿅이님 죽였어 잠깐만요 다리에 박히면 화살 좀 뺄게요 잠깐 등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등에 안고 치셨네 어 치킨쿤님 치킨쿤님 아 내가 몰랐어 저 보내주세요 고맨 고맨 뿅이 대리 뿅뿅이 시체 어디지 나만에다 꽂혀있는거 뺐어요 지금 네 들어가세요 슬프 형님한테 저기 예 음 저 갖다 드리세요 슬프 형님한테 여기 고기 고기 음 음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아 감사합니다 제먹겠습니다 징익군님 그럼 저 시체만 회사하고 가겠습니다 뿅이님 저거 돌캐? 조린이집 망했대 왜? 몰라 조린이집 망했다던데 내분이 일어났나? 왜 망했대? 원창선생님이 사망했대 채팅창 치지는데? 어 잘 맞았다 성문 설치하면 뭐가 달라지? 필빗 들어오나? 어 원창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저희 어린이들 데리고 래프팅 하다가요 그런 사고가 제가 이제 안 죽을 줄 알고 이제 돌 밑으로 들어가다가 저만 이제 그 키가 커갖고 돌머리에 이마를 찍고 혼자 죽고 나머진 다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? 아이들 어떡하니? 아이들은 아마 지금쯤 자기들끼리 팀 짜서 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조린이집 어린이가 한 한 진짜 구라 안치고 한 스무 명까지 갔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좋은 일 하셨네요 지금 제 삶에 제 삶에 네 원장님 이거 쓰세요 아 아 별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 마음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군요 원장님 좋은 일 하셨으니까 잘 되실 거예요 세상에 알고 아유 아유 살펴 가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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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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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q 아유 너무 웃겨 순인같아 아 오랜만에 좋은 덕담 들었다